오전을 써야 겠다 오전 써야 겠다 과연! 장태를 서울때 도전합니다 처음부터 가야죠 아, 따가워 물고먹는 인생 어때? 물고먹는 인생 어때? 물고먹는 인생 비웠어 선크림 더 바르고 들어가 맛있어? 맛있어? 물고먹는 인생 물고먹는 중 물고먹는 중 바닐라 한식의 먹물고먹는 중 와 진짜 재밌어! 여기 키가 작아졌어! 아니 엄마! 나 못 간다! 야 너 선크림이야 아주 얼굴에 덤벙어! 언니! 언니야! 물어보면 수영하는 줄!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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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우! 오우! 별거 아니지? 별거 아니에요! 나 지금 여보가야 해 건너지 봐봐! 이것도 별거 아니야!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oils 야 너도 알지 아버지 싸여있어봐 아메~~ Kyoto Alex 야 Then 하나 둘 셋 좋은 거 아니에요? 이빨 잘 닿았다 그랬어 어머 어머 엄마 엄마 나 경찰이 도둑하는 거 뭐 경찰이 있다가 잡았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 가자 가자 이모한테 이모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이모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이모한테 이모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내가 왜? 응? 내가 왜? 그러면 너 엄마가 돈 내게 할 거야? 응 아니야 이모 보고 소개 이모 쏘세요 그래 이모 쏘세요 이모 해봐 이모 해봐 이모 해봐 이모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응 응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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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사주세요 밥 안 사주세요 응 우린 방에서 놀고 와 진짜 찍어 너 졸렸어 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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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모모 잘 먹겠습니다 하고. 너 혜리 네가 사는 거 아니야? 네 용돈으로? 잘 먹겠습니다 하고. 원래 놀러 온 사람이 사는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선원 한 개밖에 아니야. 2학년에 쌈 싸먹는 방법. 공기 넣고 밥 넣고. 이번에는 있잖아. 이번에는 거 먹어요. 이번에 있을 때 쌈 싸서 준비한다. 맛있다. 근데 유일하게 내가 소통한 거야. 파프리카 맛이야. 위에는 좀 매울 수도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엄마가 내려고 했거든. 이모가 잽싸게. 이모가 그렇게 잽싼지 모르겠네. 오. 헬로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Yeah. Then,